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로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여전히 이 밴드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상 오늘의 하락, 그리고 바로 직전 거래일의 하락에 대해서는 그 하락의 이유가 있고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문제다. 그리고 다시금 상승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왜 그런 분석을 하는지 디테일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수익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남포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으로 단순히 저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수급이 더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 최근 기간 동안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지는 기간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저점이 어디인가, 저점을 본격적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유혹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점, 저점, 저점 그대로 계속 깨지는 모습인데 이제는 흐름이 다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 중에도 오늘과 그리고 직전 거래일 하락은 이제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가 대형주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란, 이스라엘의 미사일 180발을 발사했다. 중동 전쟁의 확전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이 전쟁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들 반드시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전쟁 관련된 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력들, 기관, 외국인들, 특히 이제 미국 자산 시장에서 대규모로 돈을 떨어지고 싶을 때, 떨어뜨리고 싶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일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패턴이 나왔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얘기가 나올 때는 최근까지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은 오르는 상승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2차 전지,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철강과 리튬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철강, 리튬과 같은 광물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광산이나 염호를 통해서 원자재, 광물을 채굴하는 포스코홀딩스가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석의 가격 추이를 보니깐요. 최근에 이렇게 쭉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다가 다시금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철강석뿐만 아니라 이제 리튬 가격 역시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철강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이 건설 쪽 분야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 부양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철강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 올라가고 또 2차전지의 이 캐즘,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종식된다라는 흐름이 역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역시 상승을 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가 점점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성장성은 철강도 중요하지만 바로 리튬과 니켈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2차전지 소재사업의 공사 진도율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점이 이 빨간선이고요. 이 준공 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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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착공, 준공, 준공입니다. 어디에 몰려있다? 2024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서 쭉 2025년 상반기까지 몰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반년 정도 내지 한 10개월 정도 기간 안에 준공 시즌이 닥쳐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광물 생산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상승뿐만 아니라 기대감의 형성까지 덩달아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2024년, 2025년에 준공 이슈가 몰려있다. 2차전지 원자재 생산량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캐즘 종식 점막,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이후 관세에 11월에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될 거고 관세는 17%에서 100%까지 전기차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2차전지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여러분들 10월 10일에 또 이제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컨셉카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 혁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결국 또 자율주행은 곧 뭐겠습니까? 자율주행이 보급화되면 결국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포스코홀딩스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는 결국 상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저점 부분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요. 금리 인하 시즌과 맞물려서 또 한 번 폭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우리가 폭등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원웨이 한쪽 방향으로 쭉 상승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변동성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상승을 할 때 고점 그리고 조금 하락할 때 눌림목 지점의 저점.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분할 매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이 매매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 포스콜딩스의 매매 타점 신호를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가가 떨어졌다 올랐다 매도랄까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딱 타점을 잡고 1점 기간의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한 다음에 또 하락 추세에서는 어느 정도 회피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포스콜딩스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 진입 타점 이제 최근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동안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이제 당연히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고점과 저점이 나오게 된다. 그때 매매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세요. 투자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무료 신청 방법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홀딩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문자만 홀딩스 한 통이니까요. 당연히 돈 드는 과정 없이 무료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저한테 홀딩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기본으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 꼭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장이나 포스코 그룹 회장이요. 이제 급변하는 산업 혁신 없다면 그룹 흔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이 중요하고요. 이제 장이나 포스코 그룹 회장이 방향키를 잡고 있는 만큼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혁신을 하겠다. 혁신을 한다는 게 기대감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그동안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지점이 다가왔다. 이제는 이제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그때 매매 대응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투수익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포스콜딩스 관련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